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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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줘...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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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님들! 봤어요? 안돼! 어떡하지? 올라갈 수 있겠지? 안돼 보석은 먹어야 돼 보석은 나의 것! 좋아 보석씨! 능냥님 것이 돼주세요! 아싸! 좋아! 영차! 영차! 보석! 능냥님 거! 무슨 이상한... 이상한 곳에 올라가고 있어... 우왕!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잘랐나! 뭐야 뭐야 이게! 이것이 집이라는 곳인가? 좋았어! 좋았어 능냥아! 우왕! 뭐야! 무서웠어! 무서웠어!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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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왕! 큰일날뻔했다! 하늘냥 떨어질뻔했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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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님들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띵띵띵킹 우리 이만큼이나 올라왔지 금방 올라가 그러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떨어지면 안 돼 늘량이 늘량이 MK1 붙으면 안 돼 쟤랑 붙으면 안 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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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양 잘하고 있다고 저기 저기 나 이번에 목표는 우리 목표는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망한 것 같아 어떡하지 괜찮을 거야 우리에겐 수많은 줄기들이 있으니까 그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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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멀쩡한 곳을 가줘 제발 다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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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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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열심히 가자 내가 봤을 때 성실한 게 다닌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점프해서 죄송해요 걸어갈게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죄를 지었어 어 어 어 어 어 으이 어 알 수 없는 외계우들을 하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괜찮겠지? 나 정상이지? 나 괜찮은 거 맞지? 빨리 괜찮다고 얘기해줘. 아니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도 안 하겠지만. 다음 주기? 아니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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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가냐? 이거 내가 어떻게 올라온 건데 여기까지? 나 벌써부터 눈물이다. 어떡해. 내가 저걸 어떻게 올라갔는데? 저 자식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친구, 조금만 더 조심을 해줘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말이 친구, 조금만 더 조심을 해줘. 나는 너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였구나. 뭐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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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어. 가자! 마지막! 마지막을 위해서! 여덟 개! 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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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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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았다! 옳지! 잘한다고! 스타시드? 뭐야 이게? 갖고 오라는 건가? 아니야. 우리 안전하게 줄기 타고 올라가자. 내 10분... 내 10분 돌려줘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나 어디까지 떨어져! 망한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어떻게 해야되지? 친구들 나에게 도움을 줘. 와 씨! 개농무하네? 진짜 적당히 해라! 나 빠졌고! 진짜 어렵다고요 이거! 님들한테는 개 쉬워 보여도! 개 어렵다고! 이 새끼가 못 받으면 그냥 떨어진다고! 넌 미끄러지지 말아볼래? 친구야! 미끄러지지만 봐봐. 미친! 미친! 누르고 있었잖아! 아니 누르고 있었는데도 떨어지면 나부러 어쩌라고! 개 억울하네 진짜!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거 빠져요! 미친! 어디까지 내려가! 너너넣어!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이게 몇 번째 트라이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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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려고 그랬어! 또! 또 이 자식! 너 이 자식 자꾸 그래? 왜? 아 진짜 적당히 해! 아 진짜 적당히 해라구! 아 진짜 적당히 해라구! 아! 안돼! 아니 미친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미친! 아니 왜 마지막에 난리야! 아니 그냥 게임 적당히 하면 되지! 아니 무슨 여태까지 쭉쭉쭉쭉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만 몇 십분째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세이브 포인트라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진짜 진짜 이번엔 하자 수고하셨고요 안 돼 아니 미친 뭐 이딴 게임이나 했어 진짜 빡질해 진짜 아니 적당히 해야지